헴하! 얼마 안 남았습니다. 11월 22일 우리의 해자로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곧 새로운 랩을 출시하는데요. 바로 애니메이션의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입니다. 손으로 그리는 2D 애니메이션, 모션 그래픽, 사운드 등 정말 매력적인 기능들이 모두 들어있는데요. 공식 영상으로 살짝 봐볼까요?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임라인인데요. 자유롭게 터치하며 사용하도록 제스처에도 신경 썼다고 해요. 아무래도 아이패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기대됩니다. 드림 앱으로 최고인 프로크리에이트에 있는 멋진 질감 브러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존 프로크리에이트에도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사운드를 포함시킬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.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은 비디오를 편집하고 오디오를 추가할 수 있어요. 카메라를 움직이듯이 화면을 확대, 축소, 이동 및 회전하는 간단한 동작으로 장면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. 편집하는 동안 바로바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해요. 여기서 궁금한 점! 그래서 얼마예요?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은 구독자 없이 단 한 번 약 20달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내 아이패드와 호환이 될까요?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은 아이패드 OS 16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아이패드를 지원합니다. 다만 장치에 따라 비디오 및 콘텐츠 트랙 사용이 다른 점 참고해주세요. 저는 사전 구매를 해뒀는데요. 출시되자마자 어떻게 가지고 놀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.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들고 오겠습니다. 우리 햄뉴인들도 기대해주세요. 햄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